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 입니다 오늘은 아 왜 한국에 계신 분들은 꼭 테슬라 모델 3 를 사셔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핵심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미국에서 택스프레드 인센티브 라고 하는데요 전기차를 사면은 보조금 어느 나라든지 지금 보니까 보조금이 꽤 있습니다 꽤 보조금이 있는데 그 미국의 보조금 상황과 한국의 보조금 상황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월등한 보조금의 혜택과 이런 주변 재반사항을 했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테슬라 모델 3 를 이건 반드시 본인이 만약 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음 차로 반드시 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구요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떤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아주 좋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보조금을 주니까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아주 이쁘게 주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리고 워낙 미국은 추후 뒷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기름값이 워낙 싸구요 뭐 이런 여러가지 재반사항을 생각했을 때 크게 그렇게 메릿이 좀 줄었는데 한국에서라면 한국에서라면 이거 왜 안사지 무조건 질러야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일단 텍스 크레딧을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에 한 테슬라의 보조금이 꽤 많았습니다 처음에 페더럴 텍스가 한 7500불 지금 환율로 따지면 뭐 거의 한 천만원 가까이 되는거죠 그게 이게 작년 한 요기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요 이 중간 이제 3분기 작년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크레딧이 이제 깎였습니다 워낙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제 그레이스 피리오드로 좀 주다가 올해 올해 처음부터 이제 반토막이 나고 저는 요기서 차를 샀습니다 네 요기서 차를 샀구요 이게 올해가 지나가면 이제 없습니다 테슬라는 전혀 없습니다 보조금이 한 푼도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앙정부에 대한 보조금이구요 각 주마다 또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주마다 진짜 다릅니다 이 보시면 이 미국의 그 텍스 보조 그 크레딧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냐면 예 기준이 20만대입니다 그러니까 20만대를 넘으면은 이제부터 세금을 깎습니다 근데 한방에 없애는게 아니라 이제 약간 페이지아웃하게 만들어 놨죠 서서히 없어지게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만들면 미국에서는 20만대까지는 정부가 훌로 주다가 20만대가 딱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반씩 반씩 깎아서 여기 보면은 아예 없는 구간이죠 테슬라는 하도 모델3를 너무 많이 팔아먹어 가지고 올해로 끝입니다 올해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크레딧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죠 반면에 이제 여기 보면 경쟁회사의 제너럴 모터스도 이제 워낙 볼트를 많이 팔다 보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초면은 이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니산, 포드, 토요다, BMW는 아직 거기에 도달을 해도 멀어서 여기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아직 아직 지금 페이지1도 다 깎아먹지를 못했죠 이제 주별로 주는 텍스크레딧입니다 보시면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스주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주는 걸로 아는데 이제는 그냥 에미션 테스트를 그냥 없애주는 정도 이거는 이제 솔라셀에 대한 보조금이고요 반면에 이제 뉴욕은 보시면 아주 비싼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고 살짝 있죠 여기 500불 근데 이제 6만불 미만을 사게 되면 2,000불 정도 추가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로 알려져 있는 게 콜로라도입니다 한 5,000불을 더 추가로 줍니다 아직도 중앙정부에 이제 텍스를 받고 플러스 이걸 얹고 이걸 또 주는 거죠 정말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거의 거의 지금 그 수준이죠 더 웃긴 거는 보통 사는 사람한테만 주지 리스를 하는 사람한테는 크레딧을 안 주는데 2주는 리스하는 줄도 줍니다 굉장히 콜로라도가 전기차에 이제 세금을 이제 많이 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반면에 반면에 진짜 키포인트는 여기 우리의 텍사스 텍사스 뭐로 유명하죠? 기름이 나죠? 기름이 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나는 주들 여기 2주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크게 큰 주들이 않았는데 확실한 건 텍사스는 정말 없다라는 점 예 아예 없다는 주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이런 딜레마를 좀 안고 있죠 왜냐면 기름을 생산하는 국가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나는 주에서는 전기차를 보급하기가 역시 좀 안 맞겠죠 저도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봤었는데 역시 사우디라든지 중동국가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1도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인센티브를 지금 이게 맞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이게 한국에 살질 않아서요 근데 한국에서 해주는 지원금이 이 정도라니 이게 대략 얼마인지 보면은 거기서 어쨌든 미국 돈을 만 불 이상 준다는 얘기인데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네 1만 불에서 1만 2천불로 올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 뭐 톨게이트 피로 50% 깎아주고 이게 의외인데 한국에 이게 퍼블릭 차지 스테이션이 이렇게 많은 많다라는 혹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는 지금 보여지는 바로는 엄청난 보조금과 그리고 톨게이트 피도 반 까가지고 저는 테슬라 모델3 몬다 그래서 톨게이트 할인 패스 그린 패스라고 있는데 그거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게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고 제가 사는 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냥 내는 톨 그대로 다 내라 그래서 아니 네 그런 할인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미국은 워낙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혜택을 줄여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단 말이야 그리고 한국 기사로 한번 그냥 찾아봤는데 이게 야 보조금을 적용하면 3천만원 3천만원 물론 제일 낮은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가격에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 테슬라 모델3는 한국이 더 쌉니다 보조금을 얻으시면요 보아하니까 이 가격대를 보니까 환율을 생각하면 아마 뭐 한국이라서 굳이 더 비싸게 파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라들이 이게 참 딜레마인데 미국에서 대부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더 싸게 팝니다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여러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국민보다 미국에 더 싸게 팔 수 밖에 없는 건 여기가 경쟁이 너무 심하고 여기가 가장 큰 시장이고 여기가 어떤 자동차 시장에서 아직은 선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결국 가격 할인 경쟁에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벤츠도 연말이거나 이러면 벤츠 S 클래스나 이런 것도 정말 심하면 만 불까지 깎아주는 만 불 이상도 깎아줄걸요 굉장히 여기는 할인폭이 큽니다 근데 테슬라는 미국에서 살 때 1도 할인폭이 없거든요 뭐 끼케야 어떻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포럼 같은 데 보니까 슈퍼차제를 더 얻거나 그러는데 가격을 깎여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고이지 않은 이사 아니면 시승차라든요 새 차를 사면은 거의 한국하고 동일한 가격이 사는데 한국에 엄청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쌉니다 3천만대는 참 두 번째로 오일에 기름에 들어가 기름 가격하고 기름에 붙어있는 텍스인데요 미국은 주마다 이것도 역시 주마다 다릅니다 주마다 여기 제일 센데는 제가 이번에도 이거 조사하면서 놀랐던 게 아니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역시 이게 테슬라의 본고장답게 여기는 진짜 와 텍스를 무슨 이게 1갤론당 3.785리터당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는 거죠 61센트면 굉장히 센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와이가 굉장히 기름값이 높기로 유명한데 하와이보다도 세금을 더 비싸게 받고 있어요 예 뭐 기름나는 텍사스라든지 여기 시골 동네들은 다 20센트 미만이죠 현재 미국은 갤론당 한 2불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는 근데 텍사스는 기름이 싸니까 아마 10% 이상 정도 원래 사는 가격에 그러니까 전체 기름 가격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적은주는 한 10% 많은주는 한 30% 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한 30% 20% 언저리로 이제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 예 사시는 가격에 한국은 사시는 가격에 절반이 절반 이상이 텍스입니다 와 진짜 진짜 대단한 나라에요 진짜 와 그러니까 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기름을 사시는 거예요 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거죠 그럼 텍스 레이스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결국 가격이 결국 이게 가격이 비싸고 한국이라고 딱히 기름값이 비싸면 더 비쌌지 미국보다 세금을 제외한 원래 가격이 한국이 비싸면 비쌌지 기름도 안 나니까요 쌀 리가 없을 텐데 거기에 세금을 저렇게 때려박으니 전기차가 메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료비를 따졌을 때 이거는 비교가 불허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충전비용이 그렇게 비싸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기사는 이게 맞는지 항상 댓글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격을 보면 이 정도 수준인데 야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저희 집에서 충전하는 것 보다는 월등히 싼 가격이거든요 한국에 제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전기차 특히 저는 전기차 중에서는 당연히 테슬라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상대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최고입니다 전기차를 탈 거면 테슬라를 살 거니깐요 이런 가격가 이런 인센티브 와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20,600 아 한국에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이거 이거 그냥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 가격이면 안 살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뭐 보통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디젤이 좀 더 이제 경제적이고 워낙 연비가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디젤 보다 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참고로 미국은 디젤이 휘발유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환경세가 있죠 디젤이 어떤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디젤이 휘발유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차의 엔진도 더 비싸죠 그리고 환경기준이 미국이 제일 제가 알기로는 차에 대한 환경기준이 미국이 제일 빡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차들은 따로 그런 필터를 벤츠도 유럽이나 한국에서 파는 벤츠와 달리 미국에 파는 벤츠는 필터도 더 달아야 돼서 가격이 매우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약간 이미지로 좀 팔려고 했지만 거의 지금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미국 내에서는 디젤이 거의 고사하고 있죠 여담이었고요 근데 야 이런 인센티브와 이런 충전 가격 이런 싼 충전 가격이면 전기차 모델스는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한국에 제가 듣기로는 차를 살 때 세금을 공채라든지 여러 가지 뭐가 따라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휘발유의 세금을 50% 전체 휘발유 가격에 50% 이상의 세금을 붙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닌다면 혜택을 많이 줄이려고 하겠죠 전기값도 아마 올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전기는 공공재입니다 어디서 이건 공공재 어디 쓰든지 간에 다 똑같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공업용 전기라든지 이런 데서 누군가 이렇게 선 빼다가 충전할 수 있는 거를 과연 막을 수 있을지 도처에 널려 있는 전기들 중에 분명히 공업용 이런 건 싼 전기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만약 차 충전하는데 돌려 쓰는 걸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후 문제고 현재 이 정도의 전기가격이면 여러가지 어떤 재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저는 한국에 있으면 테슬라 모델3는 그냥 지르셔야 된다는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